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하구마 유리TV의 율쌤입니다. 혹시 벌써 포기하신 분 있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4주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학습지 꼭 다운받으시고 조금 더 편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멤버십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집에서 출근 준비를 끝냈고 오늘은 이제 차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길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월요일입니다. 먼저 롱쎄 입을 담아야 돼요. 롱쎄라고 합니다. 이거는 차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차가 분비다 뭐라고요? 롱쎄 다시 한번 롱쎄 롱쎄라고 합니다. 자 저이 어이 롱쎄 와 저이 다시 한번 저이 어이 롱쎄 와 저이 북부로는요. 저이 어이 롱쎄 과 저이 저이 어이 롱쎄 과 저이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이 어이는 오마이갓이에요. 오우 오마이갓 오우 롱쎄 차가 많은데요. 와 저이 는 너무나 미친듯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차가 미친듯이 많은데 뭐라고 할까요? 저이 어이 롱쎄 와 저이 저이 어이 롱쎄 와 저이 북부로는 저이 어이 롱쎄 과 저이 저이 어이 롱쎄 과 저이 화요일입니다. 롱 롱 북부로는요. 롱 롱 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길이나 혹은 설탕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길 혹은 설탕을 뭐라고 한다? 롱 롱 롱 롱 롱 이라고 하고요. 안 어이 롱라이 갯과 아잉 어이 롱라이 갯과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안 어이는 계속해서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이 워낙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여보 롱 롱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요. 이 롱 길은요. 갯 이라는 게 막힌다 라는 뜻이요. 너무 막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타고 가는데 이 길 너무 막히는 거예요. 어 이거 너무 길이 막힌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한다? 안 어이 롱라이 갯과 안 어이 롱라이 갯과 북부로는 아잉 어이 롱라이 갯과 아잉 어이 롱라이 갯과 수율입니다. 갯 갯 이 모두 다 막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막히다를 뭐라고 한다? 남부는 갯 갯 북부로는 갯 갯 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너무 길이 막힌다고 했죠 오늘. 그래서 롱 롱 롱 컴 갯이 막히지 않는 길로 가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남부로 읽어볼게요. 롱 롱 롱 컴 갯 리 북부로는 롱 롱 롱 컴 갯 리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어떤 길로 가라는 거예요. 불특정한 어떤 길로 가는데 컴 갯 막히지 않는 그 어떠한 길로 가 하고 이렇게 권유형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안 막히는 길로 가봐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롱 롱 롱 컴 갯 리 한 번 더 롱 롱 롱 컴 갯 리 북부로는요. 롱 롱 롱 컴 갯 리 롱 롱 롱 컴 갯 리 라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여 나이 저 나이 이거는요. 이 시간에 란 뜻이에요. 이 시간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다 그냥 저 나이 아직 이 시간에도 이걸 하고 있어? 라고 할 때도 저 나이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뭔가를 하고 있냐 라고 할 때도 여 나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 나이 롱 롱 롱 롱 저 나이 롱 롱 롱 롱 세 인데요. 자 여 나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는 지금은 롱 어디를 가든 역시나 롱 세 차가 많아 표현을 너무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표현 자체를 외우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저 나이 롱 롱 롱 롱 세 북부로 다시 한 번 저 나이 롱 롱 롱 롱 세 남부로는 여 나이 롱 롱 롱 세 여 나이 롱 롱 롱 라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후 홈 북부로는 후 홈 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우 놀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물론 우리가 엄마야 라는 표현도 쓰지만 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북부로는 어떻게 한다? 후 홈 라고 합니다. 후 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후 홈 다 괜찮아요. 베트남에서 북부 남부 같은 경우는 이거를 V 발음으로도 하고 여 발음으로도 합니다. 자 북부로는 후 홈 라고 하는데요. 자 어우 놀래라. 자 이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약간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를 지칭하면 어미 라고 합니다. 이 사람 자 이상하게 뭘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해서 동사 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뭘 이렇게 이상하게 해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이상하게 가 운전을 왜 이따 로 해 를 어떻게 한다? 후 홈 옥 나이 디지 기 에이 후 옥 옥 나이 디지 기 가이 북부로는 후 옥 나이 디지 기 가이 라고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문든 문든 북부로는 맹땡 맹땡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침착하다 라는 뜻인데요. 자 침착하다 뭐라고 한다? 문든 문든 북부로는 맹땡 맹땡 이라고 하고요. 아우 뭐야 이 새끼 왜 이렇게 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랬죠. 그래서 아우 이렇게 침착해 여보라고 하는 겁니다. 문든 리안 맹땡 리안 뭐 침착해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여보 침착해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남편 에 해당 돼요. 자 어떻게 한다? 맹땡 리안 아 남부로는 문든 리안 문든 리안 북부로는 맹땡 리안 맹땡 리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침착해 여보를 뭐라고 한다? 맹땡 리안 남부로는 문든 리안 일요일입니다. 여 까오림 북부로는 ze 까오림 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출퇴근 시간을 해요. 자 시간이 고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이렇게 있으면 고점에 있는 시간대라고 해서 출퇴근 시간 러시아어를 뭐라고 한다? 여 까오림 여 까오림 북부로는 ze 까오림 ze 까오림 이라고 합니다. 어우 여보 침착해 여 까오림 마 ze 까오림 마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마가 끝에 있으면 뭐뭐 자나라고 이 앞 거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 이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는다? 여 까오림 마 여 까오림 마 북부로는 ze 까오림 마 ze 까오림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모두 다 끝이 났고요. 지금부터는 일곱 개 문장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부 Trời ơi 동세 quá trời Anh ơi đường này kẹt quá Đi đường nào không kẹt đi Giờ này đi đâu cũng đông xe Hú Ông Ông này đi gì kỵ vậy Bình tĩnh đi anh Giờ cao điểm mà 이렇게 해서 도답 표현이 끝났고요 여러분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kéo 안녕 các bạn